안녕하십니까 우성개발입니다. 충남 서천 현장에 와 있습니다. 교회 신축공사고 민원으로 인해서 무진동 무소음 공법으로 암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무린돌이라서 양은 많지만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일단 원래 하던 대로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최대한 물량을 낼텐데요.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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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